이 분은요 성함으로 봐서는 채금실하면 여성일까요? 남성일까요? 먼저 들어갈 것 같아요 예? 아 금실하면은? 여자! 남자 같아요? 나는 왜 여자 같은 이야기가 생각하고 있지? 채금실님입니다 탈북가스라고 그래요 여성분이세요? 나는 아까 아버님 나한테 오셨다 가셨다 해가지고 아버님 노래 하실 줄 알았잖아? 그럼 그럼 그 이름 딱히 여성분이요 아리 따온 여성분이요 탈북가스입니다 자 할미꽃이랍니다 우리의 한국어로 할미꽃이라고 생각하겠죠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 부탁드립니다 채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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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d 혁신 약 шие verses 잊지말라 설사 반겨지면 신호해라 찰물이야 사랑할 저 시간 언제냐 심심살버렸도 이 길 거칠하게도 없는 아내 나는 쫓아있잖아 아무리 예쁜 것이라 더 싫은 것만 하나같이 너의 꿈속의 인생이잖아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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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ntal 봐라 вместе 봐라 tent 보컬 생각하니 고집도 기도해라 저뿐이야 사랑해서 시간문제야 십싱한 바대로 일으키는 꽃이란에 너는 눈빠라며 하늘하늘 두적 있잖아 아무리 예쁜 꽃이라도 쉬는 연도만 아시울 속에 빛이 되나 여기 건너 꽃이란 흔매 건너 꽃이란 잘만 해봐라 무심 되지 마라 좋다 아 시간문제 아 시간문제 찬란채만 시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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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은 꽃입니다 아셨죠? 네 20대 30대 언니 오빠들입니다 언니 오빠 사랑합니다 감상하러 가겠습니다 Laurel 바람이 지쳐가니 바람이라 고증을 줘도 성적을 주지 마라 사랑한단 그 말이 계속 우리 돌면 두고두고 후회할 거야 진정이야 긍자가 내가 떠나 싶을 때 그때 속사랑 받으면 되잖아 Dutch 여행 가다지 시추나는 바람야 시추나는 바람야 아아 아아 와... 치아 치아 생각하시기엔 조금 더 농담을 내 사랑은 저도 한사랑을 주지 마라 알파만 두께 가수들을 열면 꽃으로 물고 말 거야 진정기 남자가 내 살다 싶을 때 그릇든 속사랑 아무래도 되잖아 남자의 바람을 지나가는 바람이야 진정기 남자가 내 살다 싶을 때 그릇 속사랑은 가수면 되잖아 남자의 바람을 지나가는 바람이야 지나가는 바람이야 지나가는 바람이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최고의 실! 잘 오셨습니다. 궁금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